안녕하세요. 노란입니다. 오늘은 닉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닉사운드를 찍을거라서 약간 긴장도 되고 이것 먹으면서 그동안 영상을 많이 안 찍었었던 닉이도 조금 해볼까 그러면 오늘 먹을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캔디로 녹아버리라는거 이거는 이거는 검이네요. 씹다보면 검이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먹으면 이 소리부터 들려들고 먹어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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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도 주고 아팠던 것도 없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때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칭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중에 아주 가끔씩 몇몇 분들이 너무 사적으로 어디서 내가 말하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정확히 이제 실제 생활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시거나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숨도 아니고 그래서 악플 같은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너무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무서워해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닫았었어요. 그래서 영영 다시는 채지 말아야 찍는데 다른 분들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찍고 싶은 것이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냥 영상은 안걸리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아시는 건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고프게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튼 이제 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영상을 찍거나 싶은데 당분간을 위스퍼링으로 하게 되든지 아니면 노토킹으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감상선이 보기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상선이 조직 검사하고 나더니 목이 너무 많이 안좋아져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조금 미안하고 해서 소리를 좀 크게 하는 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덕분간은 소리를 내는 걸로 조심해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이렇게만 할 것 같아요. 연기 내리기 한상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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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맛이 약간 솜쳤던 맛인 것 같구요.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스테레오가 된다고 해서 샀는데 좌우 구분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이렇게 틀리게 되어서 어머니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마이크를 뭐를 쓰시냐고 물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문적인 보이스 레코더는 하시고 있구요. 이거는 올림프스에서 나온 ME51S 모델입니다. 친구가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게요. 씹으면서 말하면 이렇게 터지는 것 같네요. 씹으면서 말하면 이렇게 터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터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콘가 다진 아이콘입니다. 아까는 이쁘게 다진 아이콘이 이렇게 터지는 것은 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영상은 아마 자주는 아니라도 다시는 닿지는 않을거예요. 계속. 쫑쫑 울리는걸로. 이 색깔은 이런 노란색이에요. 저 손 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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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안들어있어서 다 먹었어요. 이건 먹게 되면 주인껌이라서 껌 주인껌같이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요? 저 손 씻었습니다. 더 좀 씻었습니다.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먹어야지. 잠시 후. 골고루 이게 이런식으로 조그마한 껌 알갱이하고 팜락스가 같이 섞여있어요 닭다리 조그마한 팩 닭다리 그점 플로디 그점 한쪽씩 씹으면서 말하는 게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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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거 너무 많이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칼로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봉에 28갈로리 어? 발음이? 발음을 되게 조심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 28갈로리 28갈로리입니다. 한국어로 발음하면 좀 위험하네요. 근데 이것은. 한쪽씩 싹 젓가락 안 먹어야 돼요. 다시 한쪽씩 씹는 게 불편함은 그릇이? 그냥 다 같이 씹는 게 불편함이 보니깜다. 그릇이? 한쪽씩 씹는 게 불편함이 근데 정말 감성한 게 불편함이 그냥 흔들끈이 없어서 좀 더 편해요. 제가 한국분들 asmr 채널도 되게 열심히 보는데 특히 제가 미니유님 asmr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미니유님 asmr 중에서도 이 링 사운드 asmr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뭐랄까 되게 정말 엄청 맛있게 드시고 먹고 싶어질 만큼 설명도 되게 잘해주셔서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치즈가 좀 더 많이 묻어내는 것 같아요. 다리 치즈가 좀 더 잘 어울렸어요. 자, 이 치즈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저 같은 치즈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다른 치즈는 멍땡이 점점 더 많이 빠졌어요. 이 마이크 단점이예요. 이 마이크 단점이에요. 음.. 찍으면서 내 소리가 얼마나 녹음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되게 안좋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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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서 빨리 물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상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음.. 답글들 다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다니 그런지 무섭니다. 음.. 음.. 가끔씩 답글 달기 버튼이 안 눌리는 리플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좋아요 눌러드리니까 음.. 음.. 아무런 답글이 혹시 본인 거에 안 달리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